4일간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 이곳 경산에서 도내 23개 시군의 젊은 건강이 저마다 평소 갈고 닦은 계략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4일간 4차 산업혁명의 선수들 종합 1위를 차지한 포항시 선수단에게는 상배, 그리고 우승기를 시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종합 2위를 차지한 우승군 선수단에게는 상배, 종합 2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건축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부 종합 1위, 7군군 선수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영아 도민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동안 이곳 경산에서 개최된 제 57회 경북 도민체전이 아무런 불상도 없이 마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우리 경북 도민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침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